무거워야 좋은 건가? 그러니까 형님 예를 들면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대신 좀 충격되면 옆에 거까지 같이 넘어가겠죠?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그냥 던져서 다 맞힐 수 있을 거 같은데?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, 형님. 약간 야구 같은 느낌으로. 연습해봅시다. 금이다 금. 와, 혼자 신발 예쁜 거 신는 거 봐. 신발 다 챙겨왔어? 이거 정말 작정하고 오신 건데? 네, 남자. 우와. 뭐가 달라요, 그 신발이? 신기하다, 너 처음 봐요. 저도 처음 봐요. 아, 너무 좋아. 이렇게 나오네. 공까지? 우와, 붙 난다. 저게 뭐냐면 은근히의 남자들 귀 죽이는 거예요. 딱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나 이거 소장하고 싶다. 나 이거 소장하고 싶어. 나 이거 소장하고 싶어. 야, 혜성 씨 얼굴 못 뜨네. 너무 부끄러워. 괜찮아요? 이거 봐, 여기 너무 미끄러워. 뭐야? 장비 뭐야? 왜 산 거야? 나 이거 안 돼야 돼. 보미, 보미, 보미. 자신 있는데? 나이스! 나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이렇게 잘 찝니다. 공명아야. 그래야지. 공명 씨 어떻게. bey, 조금만 찍어. 그러면. 형이, 왜 택 mean? 왜 택 mean? 왜 택 mean? 왜 택니까? 왜 택니까? 감사합니다.